이거를 토대로 해서 1922년에 드디어 버려지는 소의 췌장을 얻어서 우리는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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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도 돌아온 의학의 역사 시리즈 아 또 초록색 옷을 입었어요? 오늘 또 항상 뭐 그냥 이렇게 하려고 비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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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한 색깔 오늘은 벼르고 벼르다가 준비하는 겁니다 뭐죠? 분역병 우창훈 선생님이 오늘 일단 양해를 먼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양반이 폐렴에 걸렸어요 폐렴에 걸렸어요 진짜 폐렴 웃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세균이 정상 면역성인한테는 거의 감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난주에 뭐 CT 찍고 기관지 내시경까지 해서 뭐 결핵이냐 폐렴이냐 난리 날고 가족도 다 울고 막 그랬는데 아무도 운 사람이 없는데 아니 나랑 선영이 형은 울었어 그래서 막 기침도 할 수 있고 목이 쉴 수 있는데 지금 항생제 먹으면서 있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이 없을 수 있어요 모르는다고 치고 사실 당뇨 전문가가 역사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대충 알죠 당뇨가 영어로 뭐죠? 다이아베티스 뒤에 붙어야지 와 어떡해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 이게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게 라틴어에서 유래한 겁니다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죠 이게 바로 설명해 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소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당뇨라고 하면 언제부터 이게 있었을 것 같아요 병이? 당연히 오래됐을 텐데 이거 인지한 게 언제인지가 궁금하네 인지한 게 언제인지 생각을 해보면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먹을 것이 많아지면서 문제를 일으켰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류가 당뇨를 인지한 거 엄청 오래됐어요 일령 당뇨 같은 건 좀 오래됐을 수도 있겠다 아 아닙니다 너가 생각하는 거보다 훨씬 오래됐어 인도의 명의 슈슈르타 이 양반 진짜 대단하니까? 이 양반이 당뇨를 마훗 메하라고 불렀어요 이게 그 당시 인도의 언어인데 우리나라에서 당뇨란 진단명은 다 여기서 유래한 겁니다 이게 단 오줌병이라는 뜻이에요 스위트 유린 디지즈 이게 기원전이에요? 기원전 600명 기원전 7세기경에 이 사람이 당뇨병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고 중국하고 일본도 다 거기서 유래가 됐기 때문에 다 같은 빈말을 써요 당시 이분이 이 병을 어떻게 진단했냐 천재야 산자의 소변을 멍청한 사람은 먹잖아 산자의 소변을 받아서 바닥에 뿌려요 그리고 개미가 꼬이면 아! 이사람 소변은 지금 달다 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인지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왜냐면 서양은 엄청 느려 물론 당뇨에 대한 언급이 이집트에서 하긴 했어 근데 이 사람들은 달다라는 생각을 못 해 먹어보진 않으니까 사실 기원전 1500년 전에 파피루스의 웃음이 많이 나오는 병이 있다라고 서술이 돼 있고 당뇨가 이제 당뇨의 증상 중에 안 하죠 그 정도라고 생각해 1세기형에 터키에서 활동하던 그리스 이사가 다량의 수분이 빠져나온다고 해서 당시 다이아비티스가 압력차로 물을 옮기는 기구 이름이야 이 사람이 볼 때 당시 당뇨는 사람의 몸을 쫙 쥐어짜가지고 물을 빼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다이아비티스라고 불렀는데 인도랑 차이가 있다면 단맛은 몰라 단맛을 모른 채 계속 시간이 지나다가 이거를 인지한 게 17세기입니다 엄청 늦어 우연히 소변을 많이 보는 환자한테서 주변에 벌레가 들끓어 파리가 막 화탕타 하고 계속 그래 그래서 그때는 환자를 모아놓으니까 그래서 아이씨 이거 왜 그러지? 하고 나중에 보니까 달아 그래서 다이아비티스에 멜리투스를 붙인 겁니다 멜리투스는 꿀이란 뜻이야 소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꿀처럼 달다 라고 해서 이제 서양에서 비로소 이제 17세기부터 멜리투스라는 진단을 붙은 거지 이게 그리고 뒤이어 이제 18세기에 영국의 의사가 매튜 돕슨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이 단맛의 원인이 소변을 분석했던 게 당이야 당 진짜로 당이 있네 이걸 확인하고 독일 의사 요한 피터 프랭크는 소변을 많이 봐 이 환자 소변을 안 달아 이런 병도 있네 라는 걸 확인하고 아무 맛도 나지 않는다는 의미의 라틴어 인스피듀스를 붙여서 아예 다른 병이죠 이거는 MTI라고 하고 DMTI라고 해요 요분증 전혀 다른 병이 있죠 이게 신기해 그래서 이제 소변을 많이 보는데 이제 맛이 안 나는 거는 당시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당뇨는 검사를 해볼 수가 있잖아 당이 있으니까 이제 19세기에 혈액에도 당이 있다 당이 되게 많다 이런 걸 확인을 합니다 이 당시 기록을 보면 지금 당뇨 걸리면 어떻게 되지? 지금 약목 관리하잖아 관리하지 이 당시에는 진단이 되잖아 총 한 1년에서 3년 사이에 대부분 사망합니다 그치 왜냐하면 치료 방법이 없어 정말 너무 무서운 병이야 당시에 진단 됐을 때부터 이미 상당히 중증 이미 진단 자체도 되게 느려 소변으로 당이 나왔다는 거는 거의 평균 혈당이 180 이상이어야 소변으로 당이 나오는데 게다가 나오자마자 발견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치 그러면 뭘로 사망을 했을까요? 면역이 결핍되니까 폐렴이나 이런 걸로 사망할 수도 있고 워낙 여러 가지가 있겠지 하긴 상처 같은 거 나도 당시에 치료 방법이 그리고 실제로 리스턴 박사님이 디앤풋을 엄청 자른 거예요 당뇨발을 엄청 자른 거야 이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치료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치료를 잘했어 이집트에서는 일단 맥주를 못 먹게 해 왜냐하면 오해지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 걸리더라고 안 그래도 맥주 먹으면 소변 많이 쌌는데 이게 또 그러니까 이걸 못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경험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프랑스의 양리학자가 보불 전쟁 때 이게 1870년에서 71년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거든요 이때 파리가 포위가 돼서 먹을 게 없었어 그랬더니 내가 보고 있던 당뇨병 환자들의 소변에서 당이 없어진 거야 아 못 먹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뭐 채식만 하게 시킨다든지 혹은 금식을 한다든지 20세기 초예요 1910년대 엄청 최근이지 이때 로펠러 재단의 앨런이 기아 요법을 만듭니다 안 줘봐요 밥을 그랬더니 혈당이 줄어 근데 부작용이 있어 굶어 죽어 환자가 안 그래도 쇠약한 상황에서 안 주니까 죽어 그럼 뭐 하루 이틀 굶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굶어 왜냐면 혈당 없어질 때까지 계속 굶기는 거야 그러니까 죽지 혈당이라기보단 이제 그치 이게 소변의 당이 없어질 때까지 당연한 건데 당연히 조선에도 환자가 많았습니다 조선에서는 이걸 소갈병이라고 불렀어요 계속 목이 마르고 소화가 빨리 되니까 밥을 계속 원하고 근데 이제 뭐 일반인들은 안 걸리지 많이 못 먹으니까 왕이나 양반 같은 사람이 걸려서 별명이 부자병입니다 부자대병 조선에서도 이게 진짜 무서운 병이다 보니까 기록들이 있어요 조선 후기 노론의 대부인 안동겹씨 김수미씨가 있습니다 양반이야 양반 아주 높은 사람이야 김수미씨요? 남자? 어 대감이야 대감 몸이 마르고 치아가 빠지고 다리가 마비되더니 결국에는 전신이 온전치 못하게 돼서 사경을 헤매다가 사망했다 이런 기록도 있고 조금 슬픈 게 허황이라는 양반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되게 일을 잘했대 그래서 중종 때 소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좀 쉬고 싶습니다 안돼 저 진짜 심합니다 아 안돼 아 진짜 너무 힘듭니다 안돼 이거를 중종 31년에 세 번이나 했는데 다 고졸당했어 그리고 중종 32년 1년 후에 사망합니다 1만 하다가 1만 하다가 쉬지도 못하고 사망했어 근데 이런 게 비일비재해 오늘 우창윤 선생님 억지로 해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여기는 아니야 비일비재하다가 또 양반들이 걸리니까 얼마나 절박해 치료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에서도 비방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성관계를 피하게 하고 대나무 잎을 우린 물 맥문동 이런 거를 삶은 물을 주거나 혹은 뿔을 뿔을 먹였어요 뿔을 약간 사실 증상이 더 심해졌겠지 그래서 효과가 있었을 것 같진 않아 오 금지가다 다시 돌아오면은 서양에서도 19세기에야 비로소 환자의 피와 소변에 당이 있다는 걸 확인했고 이 당이 포도당이라는 것도 확인을 했어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너무 걸림돌이 많습니다 아 뭔가 부족한 거 보충한 거 아니야? 봐봐 지금은 공복 혈당이 얼마가 됐을 때 비정상이다 맞아 알고 있잖아 이 사람들이 알 게 뭐야 그치 알 수가 없어 기준을 젤 수는 있는데 젤 수는 있어 젤어 혈당이 나왔네 당연히 혈당은 다 있잖아 사람들이 당이 없으면 어떻게 이래 이게 어디서부터 비정상인 건지 언제 재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하나도 몰라 이 사람들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어 그거를 감안하고 들어야 됩니다 1848년에 생리학의 대부 베르나르가 이 당이라는 게 간에서 나오는 거야 간에 글리코겐이라는 곳에서 당분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공복 혈당이 있는 건 문제가 아니야 지나치게 많아지는 게 문제인데 이거는 간 때문인 거 같아 왜? 왜냐면 간에서 당이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간만 계속 봅니다 계속 파 그 와중에는 1869년 베르네 의과대학생 이름이 아주 익숙할 겁니다 랑게레안스 이 양반이 쇠장을 이렇게 보다가 소화액을 만드는 아시나세일까 선포세포 말고 군데군데 뭐 선처럼 뭐가 있어 뭐지?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뭐 한 건지는 몰랐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포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장의 기능을 알고 싶어 해 당뇨 때문이 아니야 전혀 상관없이 그러다 1889년에 지금 프랑스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제 프랑스가 영토가 됐지만 그때는 독일 영토였어요 스트라스부르 대학에 이제 민코프스키랑 폰메랭이 실험을 해요 이때는 의사들이 실험을 하고 싶잖아 화끈해 쇠장을 없애면 되지 않을까? 야 개 좀 잡아와 그치 그치 조수수 개 잡아옵니다 변을 이상하게 보거나 장기적인 문제가 생길 거라고 기대를 하고 쇠장을 없앴어 봤는데 이 개가 보는 소변에 벌레가 들끓는 거야 어? 뭐야? 쇠장이 뭔가 관계가 있나 보다 그때 마침 랑게란스 하는 친구가 뭔가 다른 세포를 하나 발견했었잖아 얘가 뭔가 당뇨랑 연관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1889년에 하게 되고 1893년에 이제 프랑스의 라게스라는 의사가 그래 이 세포가 산수화물 대사를 조절하는 내분비 물질을 분비하는 것 같다 이 세포의 이름을 랑게란스의 이름을 따와서 랑게란스 세포라고 부르자 라고 하게 됐습니다 이제 뭘 하고 싶어? 쇠장을 이용해서 당뇨 치료하고 싶잖아 이 당시에 얼마나 실험적이야 걸리면 죽는 병이야 게다가 19세기에는 오르가노 테라피가 유행합니다 어떤 사람이 숱하게 고안을 갈아가지고 고안을 갈아가지고 주사를 맞는 게 건강에 좋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여기에 실제로 테스트 호텔은 있어 물론 부작용으로 많이 사망을 했지만 아니면 괴사가 되거나 하여튼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로워 그러니까 야 쇠장을 갈아보자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이니까 영국이 진짜 엄청 잘 산단 말이야 도살장에 가면 소들이 계속 죽어 공짜로 소의 쇠장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소의 쇠장은 되게 크거든 안 먹으니까 안 먹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갈아가지고 그냥 환자한테 이제 놔봅니다 놔 했더니 효과가 없어 피장에 쇠장을 갈아 넣는데 그리고 효과가 있기는 커녕 쇠장에 인슐림만 있어요? 아이씨 소화 호소가 있잖아 얘가 단백질도 분해하고 지방도 분해하잖아 그걸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와 끔찍해 얘가 분해가 되겠지 혈관이 아니라 그냥 근육주산 거예요? 그냥 근육주산 푹 찌른 거야 혈관 찔렀어도 주변 다 녹으면서 피나서 죽었겠지 그래서 이제 환자가 오히려 잘못돼 그래서 사람들이 어 이게 왜 이럴까 하다가 어떤 사람이 야 이거 소화 요소 있잖아 인슐린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얘를 녹이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적이던 의사가 개를 한 7, 80마리를 죽여가면서 이거 실험을 했어요 근데 털 듯 말 듯 털 듯 말 듯한 상황에서 세계 1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려요 1914년에 터져버려요 그래서 막 군대에 끌려갑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왕립 캐나다군의 대위 프레드릭 벤팅 이 사람이 계속 실험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전투 도중에 총에 맞았어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돌아와서 나 개원해야겠다 라고 하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온타리오 줄에서 뭘 하고 싶은데 뭐가 안 돼 개원은 못 하고 온타리오 대학에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20세기는 사실 이제 정말 문명의 시대인데 대학에서 오케이 너 외과의사지 근데 외과는 우리가 강의가 필요 없거든 탄수화물의 대사에 대해서 좀 해주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개를 가지고 막 실험을 했던 그게 있어 근데 계속 실패래 왜냐면 분리를 못 하니까 소화효소랑 미지의 인슐린을 어떻게 분리를 해 못 했던 거야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계속 논문을 찾다가 모스 베론이라는 박사가 쓴 논문에서 최장 결석 때문에 최도가 막혔던 환자한테서 최장의 외분비 부분이 굉장히 위축되었다는 기록을 봐 아하 오케이 그래서 이제 개 바로 잡아둡니다 그다음에 수술해 최도를 딱 묶어요 지나서 한 10일 정도 지나 그다음에 다시 열어봤더니 외분비하는 부분은 다 죽었고 외분비라고 하는 게 소화효소를 관을 통해서 소화기관으로 분비하는 그 기관들이 쫙 쪼그라들었어 그니까 이게 외라는 게 사실 다 우리 몸속 같지만 소화관은 사실 바깥이랑 연결돼있잖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어 그거를 외분비라고 하는 잘 다 연결된 부분이죠 고개 쫙 쪼그라든 걸 확인을 했어요 이거다 그래서 그거를 쥐어 짰더니 인슐릴만 나온 거야 그거를 이제 당뇨가 걸린 개한테 주사를 했더니 혈당이 떨어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유레카야 진짜 이게 유레카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생각해봐 모든 환자한테 인슐린으로 주사하기 전에 소 잡아와? 수술해서 채도 묶어 열을 기다려 그 다음에 빼서 쥐어짜서 해 너무 어렵다 되겠어? 안되지 택도 없이 너무 비싸잖아 귀족들 밖에는 못 받아 그것도 이게 반간 게 짧아가지고 게다가 20세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졌단 말이야 캐나다 또 미국이랑 가까워서 잘 살았단 말이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다가 콜립이라는 교수가 도움을 줍니다 내가 랑게라스에서 나오는 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산성 용액에 되게 잘 녹고 알코올에는 버티더라 근데 이 알코올이 외분비세포는 다 죽여 그러니까 알코올이랑 산성 용액을 섞어서 최장을 담급니다 그러면 좀 기다리면 소화 요소는 다 죽어 그리고 알코올이잖아 기다리면 알코올은 휘발해 그러면 약산성 용액의 녹은 인슐린만 남는 거야 이거를 토대로 해서 1922년에 드디어 버려지는 소의 최장을 얻어서 인슐린 치료가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23년에 바로 이에 대한 공유로 모벨상이 주요 1년 만에 준 거야 진짜 빠른 거거든 어린애들 막 다 걸리면 다 죽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10살 같은 경우에는 진단이 되잖아 1년 또 못 살아 30세에 걸리잖아 4년 50세는 8년 경우에 따라서 더 짧은 경우도 같고 인슐린이 나온 다음에 10살의 경우 45년을 더 살 수 있고 와 어마어마하네 30살에 걸렸다 30년을 더 살 수 있고 50세에 걸렸다 15년을 더 살 수 있고 인슐린이 하나 나왔다는 것만으로 당뇨병이 걸리면 죽는 병이었다가 관리만 하면 살 수 있는 병이 된 거야 이것도 이제 옛날 얘기고 지금은 인슐린 요법도 계속 나오고 도와주는 약도 나오고 해가지고 지금은 사실 제대로 내부민외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관리만 하면은 기댈 여명에 크게 지장이 없죠 사실은 몇 가지 포인트들만 다 지키며 살면은 건강 수명에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300년, 400년 사는 건 아니지만 왜냐면 일반인도 그렇게 못 살까 평균적인 수명 다른 조건을 다 봤을 때 똑같이 살더라 당뇨에 대해서 역사를 알아봤습니다 이거 되게 신기하더라고 고혈압의 역사도 있는데 고혈압의 역사는 조금 더 끔찍하긴 해요 혹은 제가 또 다음에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